이제 총평에 이어서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번, 우리 교과의 가장 끝에 있는 빛과 물체의 이중성. 그래서 기역번은 충돌 상황이죠. 입자적인 성질에 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광저효과는 빛의 입자성이 관여되는 실험이죠. 그리고 전자의 물질파, 고속의 전자를 이용한다. 운동량을 크게 한다. 물질파장을 짧게 한다. 왜?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물질의 파동성을 얘기하는 제목에 그대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물질의 파동성을 관련된 것은 D급번의 선택지 3번의 정답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의 파, 우리 실사안의 쓰임새를 얘기하죠. 그래서 위조지폐 감패를 할 때 실제 조폐용사의 진짜 지폐는 여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형광물질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암실에 들어가서 자외선을 조여주면 형광작용에 의해서 형광무늬가 밝게 보인다.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A는 자외선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요. 우리 소리의 상세 간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 간섭 소음 제거하는 거니까 두 소리가 어때야 돼? 위상이 반대의 위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죠. 나머지도 큰 이상 없고 D급 같은 경우는요. 진동수는 변동이 있는 게 아니죠. 진폭이 작아집니다. 이게 상세 간섭 얘기라는 부분이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요. 전기 전도도 얘기 나왔어. 이거 전기 전도도가 엄청 크네요. 이거는 작네요. 마이너스 2승.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반도체다. 그랬으니 Y가 도체가 되고 X는 반도체. 그래서 띠 간격이 있으나 좀 작게 있긴 하죠. 이게 X가 반도체가 되고 띠 간격이 없다. 혹은 원자 까띠와 전도띠가 붙어있다. 그래서 자연자가 엄청 많다. 얘기라는 Y가 도체의 에너지 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 5번은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하나씩이다 이거야. 자, 나번에서는 이제 자칭과 함께 관찰합니다. 이제 이걸 동서방에 놔뒀는데 나번을 보니까 그래, B는 지구자기장과 이제 같은 반을 작게 했다는 강자성체. 그죠? A는 반자성체 나머지 하나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A 이 막대가 지구자기장 반대로 작이화되긴 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작이화 정도가. 그래서 자기력, 지구자기장 자기력은 나타나지 않는. 즉 회전력으로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쇠기를 박아준 게 이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걸 보고 바로 찾아라 이거죠. 여기 보니까 네오디움 자석. 그러니까 매우 강한 자석이에요. 그랬더니 끌린대요. 확실하죠. 그래서 바로 B는 뭐다? 강자성체고 A는 반자성체다. 그래서 뭐 기역은 밀려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법 보니까 그러니까 A는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가 아니라 지구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게 반자성체의 얘기라는 거야. 기역법은 틀렸고요. 뭐 니은, 니은 별 이상이 없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관해서 조금 의구심 발생하는 것은 제가 사문학평 스페셜 캐스트 해서 한번 조금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의구심이 발생할까 봐. 그 다음. 6번. 그래요. 이거 핵반응인데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반응 전에 질량에 비해서 반응 후에 이 질량이 더 작다. 그러면 질량 결소는 바로 뭘로 돼 있는 거냐.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바로 핵에너지가 돼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MC제곱 이게 바로 이 값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번은 이제 큰 원자액이 작은 원자액들로 되니까 이거는 핵분열이 되고요. 나번은 작은 원자액이 큰 원자액이 됐다. 이것은 핵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성립돼야 되는 게 숫자 맞추기. 질량수 보전과 전하량 보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수치 233 더하기 1, 234. 그 다음에 여기에 모르는 값에다가 94 그 다음에 3이는 3 더해서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92와 제로 38 여기 제로 그러니까 90에 38 빼면은 바로 이 X의 전하량 보전에 대한 양성자 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Y 같은 경우는요. 4와 1이니까 5니까 3이고 질량수가. 그 다음에 2니까요. 여기는 1이니까. Y는 이제 3종수소를 얘기를 하겠네요. 그리고 가와 나에서 질량 요소 누가 더 크니 일단 액면가로 딱 보니까 어때요. 발생한 핵에너지 질량 요소 에너지가 가반응식에서 크게 나타났죠. 질량 요소가 더 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